교수삼촌의 위대한 영어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롤드 바유런의 She works in beauty 감상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시 전체의 운율 구조 배우시고 저랑 시 전체 낭송 연습하셨고요 오늘은 She works in beauty 시 전체의 문장 구조와 의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부터 들어갑니다 처음 두 줄 어렵지 않습니다 She works in beauty 그녀는 아름답게 걷습니다 Like the night 밤처럼 무슨 밤입니까? 다음 줄에 Of cloudless climbs and starry skies 구름 없는 지방에 빛나는 하늘의 밤처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 서 있는데 밤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바라보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녀가 그렇게 걷는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줄에서 cloudless climbs 클클 두 단어가 두 운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arry skies에서도 스스 두 단어가 두 운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운을 맞추는 것을 al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줄도 어렵지 않습니다 and all that's best of dark and bright 어두움과 밝음 중에서 all that's best 가장 좋은 것들이 전부 이게 문장의 주어이고요 동사구는 다음 줄로 이어집니다 meet in an aspect and an eyes aspect는 용모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용모와 눈에서 만납니다 뭐가요 위에 있는 어둠과 밝음 중 가장 좋은 것들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행과 6행은 결과를 표시하는 분사구문이겠죠 thus melode to that tender light 저 부드러운 빛깔로 melode 감미로워졌습니다 자 어떤 부드러운 빛깔일까요 다음 줄에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which heaven to gody day denies 여기서 gody는 화려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heaven이니까 하늘이 화려한 낮에도 deny 허락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마지막 줄은요 원래는 which heaven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동사가 먼저 나와서 여기 옆에 제가 따로 써놓은 것처럼 which heaven denies to gody day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2행의 마지막 skies하고 4행의 마지막 eyes와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동사 denies를 제일 뒤로 보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1년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예찬입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구름 한 점 없는 별이 가득 찬 밤하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또 밝은 것 어두운 것 전부 그녀의 모습과 눈빛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감미로운 빛깔이 하늘이 화려한 낮시간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말 대단한 예찬입니다 이제 2연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자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 빛이 조금만 덜 있었어도 다음 줄 이름 없는 우아함 그것에 절반쯤 흠집을 냈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두 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가 이미 업로드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시행인데 이런 아름다운 영어 표현에 감탄하시려면 영어 원어민의 미묘한 영어 감각이 필요하고요 또 역으로 이런 시행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방법을 교수삼촌의 위대한 영어 방송에서 배우시면 여러분도 영어 원어민의 미묘한 영어 감각을 조금씩 채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앞선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두 줄입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바로 위에 nameless grace 이름 없는 우아함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인데요 which waves in every raven dress raven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dress는 머리카락인데 every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머릿결 한 올 한 올의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까마귀처럼 껌은 머리 한 올 한 올에서 물결치는 이런 뜻이고 그리고 다음 줄에 or 혹은 softly lightens over her face 그녀의 얼굴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그런 둘째 줄에 있는 우아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네 번째 줄에서 apostrophe를 포함해서 or, er, or라고 있는데요 or는 원래 over입니다 그런데 over가 이음절하니까 여기서 v를 날려버리고 apostrophe를 써서 or, er, or 이렇게 읽으면 이름절이 되거든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0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생략형입니다 그리고 2연의 마지막 두 줄입니다 이건 바로 위에 her face 그녀 얼굴을 받아서 where 그 얼굴 위에 thought, syrinly, sweet, express 생각이 syrinly, 차분하게 sweet, 달콤하게 express 표현합니다 뭐를 표현합니까 express의 목적어가 다음 줄에 나옵니다 how pure, how dear, their dwelling place 그 생각들에 their가 그 생각들이겠죠 그 생각들에 dwelling place 머무는 곳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2연의 2연의 마지막 줄도요 사실은 제가 옆에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how pure, how dear, their dwelling place is 하고 마지막에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두 줄 and on that cheek and on that brow 그리고 그녀의 볼 위에서 그 다음에 또 over에서 V자 날린 or가 나왔네요 그녀의 이마 위에서 다음 줄 so soft, so calm yet eloquent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고요하게 yet 하지만 eloquent 설득력 있게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가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the smiles that win 동사 win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이들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미소 그 다음에 the tins that glow 빛나는 색조는 이게 전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다음 줄에 나옵니다 여기서 but은 다만 이란 뜻일 테고 자 tell 얘기한다 뭐를 얘기합니까 of days in goodness spent 좋은 일을 하며 보낸 날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얘기할까요 또 뭐를 얘기할까요 다음 두 줄에 나옵니다 with all below 세상 모든 것을 아래에 두고 a mind at peace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다음 줄 a heart whose love is innocent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동사 위에 위에 줄에 나오는 tell of 말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다섯 번째 줄에 mi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heart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mind도 우리말에서 마음으로 번역하고 heart도 우리말에서 마음으로 번역하긴 하는데 실제 영어에서 mind는 가슴속 mind가 아니고 영어 원어민들은요 mind를 뇌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mind는 사실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 머릿속에서 mind는 뇌의 기능인 지성 생각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heart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가슴입니다 그래서 이 mind랑 heart를 둘 다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하더라도 실제 의미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전체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줄 그녀의 볼 위에 그리고 이마 위에 두 번째 줄 아주 부드럽게 고요하게 설득력 있게 다음 줄에 문장 주어 나옵니다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미소와 빛나는 색조가 그 다음 줄 목적어부터 얘기합니다 좋은 일 하며 보낸 날들과 그 다음 줄 세상 모든 것을 아래에 두고 평화로운 마음 그 다음 줄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가진 그 마음에 대해 네 번째 줄 올라가서 동사 tell 말해줍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드 바이런의 she works in beauty 문장 구조와 의미 해석 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언제나처럼 제일 중요한 거 하면서 영어 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 전체를 소리내어 낭송하는 건데요 낭송하실 때 영어로 읽는 구절마다 머릿속에서 의미가 바로바로 정리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처음 두 줄을 낭송하신다면 she works in beauty like the night of cloudless climbs and starry skies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즉시 구름 한 점 없이 별빛 가득한 밤하늘처럼 아름답게 걷는 그녀의 모습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셔야만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미국인의 머릿속 영어 능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랑 같이 낭송하시고요 신앙송 끝나면 영상도 끝나니까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삼촌이었습니다 저는 교수삼촌이었습니다 where thoughts serenely sweet express how pure how dear their dwelling place and on that cheek and all that brow so soft so calm yet eloquent the smiles that win the tints that glow but tell of days in goodness spent a minded peace with all below a heart whose love is innocent present